안녕하세요. 정인수입니다. 메나베어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영양간식 글리코 젤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편식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한테 윽박 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십니까? 이럴 때 참 어렵죠? 그런 분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명한 엄마의 선택 메나베어즈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의사 엄마가 아이에게 먹이는 어떤 간식으로 한번 나왔었죠? 우리 가수 고지용씨 아내분 한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먹이는 장면이 한번 포착이 되었습니다. 의사 엄마가 아이에게 먹일만한 젤리라면 한번 체크해봤을 것 같은데요. 메나베어즈 무엇이 특별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야채 과일 잘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요즘 워낙에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놓은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편식하는 아이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MSG 넣지 않았습니다. 글루텐 이 쫀득한 감칠맛이죠.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또한 드실 수 있게 네 만들어 놓았고요. 또 유제품 우리 아이들 유당불레증도 있고 우유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유제품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을 유발하는 콩제품 넣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만 먹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곱 가지 과일 채소 혼합 분말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상큼한 포도맛과 베리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의 글리코향소 네 엠브로토스 라이프로 글리코향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분말 타서 먹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글리코 젤리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비타민C 그리고 독소 배출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네 식물성 팩틴을 함유해 놓았습니다. 암나열매 라즈베리 브로콜리 당근 케일 토마토 시금치 네 달콤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타피오카와 자일리토까지 넣어놨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차 안 먹을 때 우리 엄마들 너무 스테스 받지 마시고요. 네 우리 메나베어즈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하루에 네 알을 먹게 됩니다. 아이들이 꾸준히 먹다 보면 진짜 잔병치레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집은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빨리 없어질 정도로 아이들이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팁인데요. 아이들이 많은 집은 얼려 놓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모양이 곰돌이 젤리 모양이에요. 하리보 젤리와 같은 모양이어서 네 아이들이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네 하리보 젤리랑은 많이 다르죠. 맛과 영양과 재미를 한 번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많이 먹습니다. 졸릴 때 씹어 먹는데요. 음 정말 안전하게 하지만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곰돌이 젤리 네 표면에 설탕 같은 것이 많이 붙어있네요. 메나베어즈에 왜 설탕을 합류했나요? 아이들이 많이 먹을 텐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나베어즈에는 케인슈거 사탕수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만든 원당입니다.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사탕수수 또는 사탕수수에서 유래된 원당류를 케인슈거 또는 슈거케인이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요. 케인슈거를 설탕이라고 표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베어즈에는 설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사탕수수에서 유래된 원당을 사용했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메나베어즈에 왜 합성향료가 합류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나베어즈에는 호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천연향료인 믹스베리향을 사용해서 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로 수입이 되는 그 과정에서 믹스베리향이 외국에서는 천연향료로 분류가 됩니다만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는요. 믹스베리향을 합성향료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천연향료이지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천연향료를 사용했다라는 것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 먹어도 된다라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글리코 젤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우리 가족 건강 젤리입니다. 메나베어즈의 글리코 영양소와 파이터 영양으로 우리 온 가족 건강 한번 지켜볼까요? 감사합니다.